오늘은 유혹의 기술이란 책을 가지고 모두에게 사랑받는 매력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로버트 그린이라는 분이고요 권력의 법칙, 유혹의 기술, 전쟁의 기술 이런 어마어마한 책들을 쓰신 분입니다 이분이 말하는 유혹, 유혹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주목을 받고 싶고 누구나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주면 당연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혹은 곧 권력이 됩니다 권력을 좋아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한 인간은 결코 유혹자가 되고 싶은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나는 사랑받고 싶어, 나는 사람들이 날 좋아해주면 좋겠어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순간, 이런 욕망을 계속 갖고 있는 한 절대 유혹하고 싶은,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권력을 얻으려면 반드시 유혹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유혹이라는 것은 갑자기 성격을 바꾸거나 미나미나, 미녀가 된다고 해서 유혹의 힘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외모가 예쁘고, 외모가 잘생기고, 성격이 좋으면 그 유혹하기에 조금 유리할 수는 있지만 무조건 잘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예쁘다고 해서, 성격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유혹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유혹의 힘은 객관적인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심리게임을 어떻게 펼쳐나가느냐, 이 능력에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이 심리게임에 정통하기만 하면 유혹의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심리게임은 무엇이냐, 세상을 다르게, 즉 유혹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유혹자에게는 유혹하고 싶은 상황과 유혹하고 싶지 않은 상황, 이 두 가지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들은 다 유혹할 수 있는, 유혹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유혹자는 모든 사회관계와 인간관계에서 유혹의 힘을 발휘합니다 사회적인 유혹이든, 성적인 유혹이든, 일단 한 번 실행하고 나면 처음에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한결 쉬워진다는 거예요 자신을 조금 더 매혹적인, 매력적인 모습으로 연출할 수 있게 됩니다 유혹자는 우리의 삶을 전사의 눈으로 바라본다 얘기예요 그들이 보기에 모든 사람은 공략을 기다리는 높은 성이라는 거죠 아, 그래서 이 사람을 공략해볼까? 저 사람을 공략해볼까? 모든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이 유혹자들은 전부 다 하나의 성으로 그 사람들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유혹이라는 것은 일종의 침투 과정이다 유혹자는 먼저 목표로 삼은 그 사람의 마음을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유혹자를 매력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온갖 공상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유혹을 당하게 되면 마음의 빗장을 풀고 육체적으로 굴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유혹자는 상대방을 한 번에 공략하려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을 막연한 우연의 우연적인 상황에 내맡기지도 않아요 치밀한 계획과 치밀한 노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유혹하려 둔다는 거죠 유혹자가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사랑이나 로맨스를 대단히 성스럽고 신비스럽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편견 이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사랑은 굉장히 고귀하고 사랑은 굉장히 성스러운 거야 로맨스는 굉장히 아름다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들의 편견을 버리는 것이 유혹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이란 거예요 사랑이나 로맨스는 결코 운명처럼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치밀한 계획과 노력과 심리게임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유혹하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존중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계속 알려주고 각인시키려는 그런 보여주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마술처럼 마법처럼 그 사람의 청년에 반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심리학의 주제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어떻게 나를 각인시킬 수 있을까 이 사람에게 나를 어떻게 나를 각인 나를 나만 바라볼 수 있게 만들까 이런 심리학의 주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 내가 유혹하고 싶은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게 뭔가 정말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겁니다 유혹자는 결코 자기 도치에 빠지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유혹자의 시선은 안이 아니라 밖을 향해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누군가를 처음 만날 경우 유혹자는 상대방의 생각을 읽으려 한다고 얘기해요 그 상대방의 생각을 읽으려고 하고 그 상대방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유혹자가 자신보다 상대방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도치에 빠지게 되면 이게 불안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유혹자가 나는 잘생겼어 이런 나 같은 꽃미모를 가진 사람들의 여자들은 가만두지 않지 여자들은 나에게 빠질 수밖에 없어 이런 자기 도치에 빠지잖아요 이것은 그 깊은 내면에 들어가 보면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뭔가 나의 외모나 미모에 기대서 이러기 때문에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고 자꾸 합류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런 불안한 심리로는 유혹자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유혹자들은 자기 밖의 세상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세상에 뭔가 몰두함으로써 나를 의심하는 이 사람이 날 좋아할까? 이 사람이 나에게 빠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반할까? 이런 자기를 의심하는 심리를 극복한다는 거죠 그렇게 세상을 내 시선을 밖으로 돌렸을 때 그들의 마음은 부풀어오르고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몰려두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상대의 생각을 잃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상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귀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무엇이 상대를 움직이게 하는지를 알게 해준다는 거죠 상대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 사람에게 뭔가 조금 관심도 많이 가져야겠고 그 사람에게 상대가 어떤 걸 원하는지 아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관심과 집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여기에 온통 신경을 쓰고 있네? 이것에 관심이 맞네? 라고 우리가 아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관심을 나에게로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되게 편견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유혹자는 편견 없이 그 사람을 바라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혹을 당하는 사람이죠 유혹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새로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나를 A로 바라보는데 이 사람은 네가 왜 A야? 넌 B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순간 되게 참신하고 되게 새로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을 잃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접을 받고 이 사람의 관심은 어떻게 있고 이 사람의 고민은 무엇인지 이것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수월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공략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유혹자는 마치 벌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꽃가루를 묻혀서 날라주는 자신을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혹자예요 제가 유혹자입니다 어떤 사람을 뭔가 그 이제 꽃이라는 사람인 거죠 이 유혹자들은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상대방에게 사람들에게 뭔가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존재야 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죠 어린 시절 우리는 즐거운 게임이나 노일을 하면서 지내죠 굉장히 즐겁고 굉장히 행복했죠 하지만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되죠 아 이번 달 월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먹고 살려면 나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건가 투자비를 뛰어야 되나 이런 책임감과 의무감에 짓눌리면서 자신의 삶을 억압받으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유혹자는 이런 삶을 사람들이 다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내면에는 즐거움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즐거움이라는 것을 뭔가 다른 사람이나 경험에 의해서 압도되는 감정이라고 로버트 그린이 표현하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게 만드는 감정 내가 지고 있는 의무감이나 책임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벗어나게 만드는 감정이라는 거죠 유혹자는 이런 즐거움을 제공할 때 사람들이 자신을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거죠 네 번째 유혹자는 삶을 무대로 보고 모든 사람을 배우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유혹자는 자신의 역할을 고정시키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어떤 역할이든 다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몸과 마음에 존재하는 유연성이 그를 매혹적인 존재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특정 틀에 가둬두지 않아요 아까 이전에 말한 게 상대방을 뭔가 어떤 편견이나 그 사람에 대한 뭔가 선입견 이런 거에 가둬두지 않는다면 이 네 번째는 나라는 존재 자치도 어떤 역할을 고정시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자유롭게 풀어준다는 거죠 그 몸과 마음의 자유로움, 그 유연성에서 다른 사람들은 매력을 느낀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유혹자는 모든 도덕적 판단에서 자유로운 태도를 가지고 삶에 접근한다는 겁니다 그에게 유혹자에게 삶은 게임이고 유의의 장소일 뿐 유혹은 뭔가 일종의 소균수지만 사람들은 유혹에 당하길 원한다는 거죠 겉으로는 아닌 척할지 몰라도 그 내면 깊숙한 곳에 들어가면 이런 뭔가 정상적인 루트 외에 격길로 나가길 원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삐뚤어지는 그런 유혹을 받고 싶어하고 그러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혹자들은 자유로운 태도로 모든 것을 접근해야 되는데 이때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려는 아 이거 옳아, 이래서는 안 되라는 그런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는 수준을 벗어던지고 삶을 유의로 바라보는 그런 유혹자의 철학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그린은 끝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유혹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첫 번째, 여러분도 유혹을 하려면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자신의 매력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매력 내 어떤 점이 상대방에게 어필을 낼 수 있을까 다른 사람 나의 뭐에 끌리게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매력을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목표물에 대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상대의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알고 상대방 알면 100점 무패 절대 지지 않잖아요 유혹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 강점, 내 매력 포인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상대방 상대방이 뭐에 관심이 있고 상대방이 어떤 거에 지금 전신이 쏠려 있고 상대방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는지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히 알게 되면 내가 이런 것들을 잘 이끌어낸다면 상대방의 관심을 나에게로 이끌 수 있겠구나 이런 노력과 이런 계획과 이런 전략들을 세워야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혹의 기술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모두에게 사랑받은 매력적인 사람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에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제가 어제하고 오늘 얘기했던 내용은 전부 다 프로로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책에 나와있는 유혹의 기술도 앞으로 설명해 드릴 예정이고 이것들을 좀 읽으시면은 단순히 뭔가 내가 이성을 뭔가 꼬셔보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까 로버트 그룬도 얘기했죠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는 사실 유혹의 과정입니다 권력을 갖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 같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설득하고 유혹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뭔가 삶을 조금 더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이 유혹의 기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이것을 뭔가 좀 편견을 가지고 뭔가 이건 남녀간의 유혹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보편적인 사람이 심리다라고 조금 이해하시고 유혹에서 보신다면은 여러분들이 대인관계 사람과 사랑상의 관계에서 조금 더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